재물의 영향을 받는 쪽은 바로 이쪽 동네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구하시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의 큰 팁을 드릴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물을 이용해서 대박집을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풍수에서 재물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흐르는 물도 있고 또 고인물도 있고 여러가지 물의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을 활용해서 재물에 유리한 집을 찾는 방법이 어떤 건지 속속들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어디에서도 얘기해주지 않는 꿀팁 중에 꿀팁이란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담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도 이거 올려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을 구하시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과감하게 올려드리는 내용이라는 거 한번 알아주시고 집을 구하시는데 참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를 잠깐 보시면 여기는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 중간에 저수지가 보이시죠 주변에 물이 고여있는 저수지 아니면 호수 이런 게 있는 지형에서는 어느 집이 재물 쪽으로 더 유리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성 지도를 보면 잘 안보이니까 이렇게 보면 물이 파란색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와 가지고 또 여기도 물이 흘러와서 여기에 모여 가지고 이쪽으로 현재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은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또 하천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저수지로만 따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윗동네하고 아랫동네가 있겠죠 동서남북으로 이제 동네가 있다고 보면 저수지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가장 유리한 동네는 바로 이쪽 동네가 되는 거죠 이쪽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지금 이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꼭 집의 방향이 물을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물을 봐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테고 집이 꼭 물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집 뒤쪽으로 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상관이 없는데 다만 그 자향으로 물이 들어오는 자향이면 재물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진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쪽에 집을 짓게 된다면 물이 내한테 오지를 않고 물이 나가는 것만 계속 보게 되는 거죠 물 방향이 그러니까 집 방향이 아니고 자향별로 어디에서 물이 들어오면 좋다 이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보시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여기에 짓게 되면 물이 나가는 것만 계속 본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재물이니까 재물이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 들어오는 건 없고 나가는 것 밖에 안 되겠죠 가령 이제 이쪽에서 집을 짓게 된다면 이쪽에 물이 흘러들어온다 아닙니까 여기서도 흘러들어오고 그러면 이쪽 방향에서 물에 들어오는 기운을 이 집에서는 받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쪽으로 집을 짓든지 여기서 여기에 보면 이 저수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있는 곳에 집을 짓든지 그러면 이 물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아니면 이쪽에 서쪽에서 흘러오는 물의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이쪽에 동쪽의 집을 지어야 서쪽에서 흘러오는 물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물의 기운이 바로 재물의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남쪽으로 집을 짓든지 동쪽으로 집을 지어야 이 저수지의 물의 기운, 재물의 기운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서쪽에서 집을 짓게 되면 마찬가지로 계속 우리 집에서는 빠져나가는 물만 본다는 거죠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북쪽과 마찬가지로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런 논리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 더 보기 힘드네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거죠 이거는 예전에 영상으로도 한번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가 있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주변에 풍수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아파트 건립을 반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물 밑에 수맥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람들 다 죽는다 수맥에 갇혀서 다 죽는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지을 때 대개 몇 달을 걸쳐서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했던 분인데 저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듣지 않고 여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 왜냐하면 물의 방향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여기 잘 안 보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업동호수공원 여기서 이제 여기 일자로 됐다는 거는 여기에 물이 이렇게 막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이쪽에서 흘러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물이 이쪽으로 샛길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도 되고 안 빠져나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는 꼭 아파트가 저수지를 볼 필요는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파트가 이쪽을 보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쪽을 보고 있어도 이 아파트의 자향에 물이 도로는 방향에 이 저수지가 맞다면 그 집은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실 방향하고 물이 있는 거다거나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물 밑에 지금 여기 있기 때문에 물의 기운이 이쪽에서 흘러와 가지고 산에서부터 흘러와서 이쪽으로 현재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물의 기운을 여기서는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나가는 물만 보겠죠 여기서도 거실 향이 아니고 나가는 물 위치상 물이 왼쪽에 있으니까 나가는 물만 본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재물이 빠져나간다 여기나 여기 같은 경우는 물이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니까 여기서도 영양을 재물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산이기 때문에 못 짓고 여기 아파트에서는 재앙만 맞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서는 돈을 다 번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 일단은 이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거죠 무조건 이 아파트가 다 돈 봅니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게 된다 그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이 여기 되겠죠 이것도 상담을 했던 내용인데 이게 저수지죠 저수지고 대략적으로 봐도 물이 이쪽에서 흘러들어와서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2D로 보면 여기도 물론 천이 있지만 이거는 좀 제외하고 오늘은 저수지를 기점으로 어디에 집을 짓는 게 재물이 유리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이 동쪽에서 흘러와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유리한 집의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서쪽 여기에 있어야 남양으로 지어도 됩니다 꼭 집을 이쪽으로 막 바라보게 짓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집이 남양을 보든 남서를 보든 남동을 보든 서쪽을 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고 집의 위치가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물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 되고 그 아래쪽도 조건이 되겠죠 물이 이제 꺾어서 북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니까 이 부근에 있는 집들은 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북쪽에 여기에 집을 짓거나 이쪽에 집을 지으면 나가는 물만 본다는 거죠 나가는 물만 보기 때문에 재물에는 상당히 불리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 이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시내 저수지는 아니고 이거는 지금 안산천이죠 안산천 조금 크게 보면은 여기가 지금 안산천이 되고 이렇게 보면은 좀 헷갈리니까 2D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낫죠 파란색이 현재 물의 방향이고 이렇게 모이고 또 여기서 또 모여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변에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재물적으로 많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서 볼 때는 이쪽이죠 이쪽 조금 더 밑에가 낫겠죠 여기보다는 이쪽이 더 낫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가 다 재물에 유리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고 자양별로 그거는 이제 유튜브 상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상 재물을 볼 수 있는 조건 조건은 여기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물이 동쪽에서 흘러서 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물의 기운을 받는 것은 이쪽 아파트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이나 예를 들어서 이쪽이나 이 아파트 특정한 아파트를 고론하지는 않겠지만 이 아파트에서 볼 때는 다 빠져나가는 기운이죠 물론 나가야 될 곳에 자양으로 맞춰지면 유리하긴 유리하지만 나가는 물보다는 들어오는 물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가는 물만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가장 좋은 위치는 이쪽 서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아파트를 지으면 좋긴 한데 여기는 지금 공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여기에 물의 기운과 또 나가는 기운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가는 기운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다 분리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거를 이제 구조를 보면 이쪽에서 안산천이 흘러오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만약에 아파트를 여기에 지으면 상당히 좀 재물적으로는 유리한 아파트가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안산천이 있으니까 또 이 밑에도 아직 집은 아파트는 짓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지금 아파트가 돼 있죠 여기도 상당히 재물적으로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여기만 본다면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재물적으로 많이 유리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안산시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크게 보면 여기 이제 한강이죠 한강 한강이고 여기 이제 한강이고 여기는 이제 중랑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합수가 되어서 이제 내려가는데 한강이 동쪽에서 흘러가지고 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의 역량을 물이 재물이니까 재물의 역량을 받는 쪽은 바로 이쪽 동네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도 되고 그 다음에 중랑천으로 따질 것 같으면 강남 이쪽 현대아파트 쪽도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론을 따진다면 이쪽에 만약에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서는 여기 보면 또 합수가 되기 때문에 또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여기서는 나가는 물만 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북쪽으로 만약에 집이 있다면 여기서는 다 물이 나가는 방향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는 여기하고 서쪽에 여기하고 남쪽에 있는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집의 방향이 물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방향은 생각하지 마시고 집의 위치가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있냐 물이 나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있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재물의 기운을 받냐 못 받냐 그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이렇게 드렸지만 상당히 고급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이니까 이거 잘 살펴 가지고 물론 물이 없는 곳은 그러면 돈을 못 보냐 이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평지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물은 없지만 한치라도 낮은 거는 또 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보다는 조금 더 덜 할 수가 있겠죠 효과는 조금 그것보다는 덜 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곳으로 마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단 1위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공유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